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인데요. 방역당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 접종 대상은 확대하고 시기는 앞당겼습니다. 추가 접종 일정,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기본 접종을 마친 지 6달이 지난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의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요양시설은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래 계획보다 열흘 앞당긴 겁니다. 추가 접종 대상자도 확대됐습니다. 접종 6달이 지난 돌봄 종사자와 보육교사, 경찰, 소방,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과 기저질환자 50대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. 접종 2달이 지난 얀센 백신 접종자는 11월 8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. 만 12살에서 15살, 즉 2006년생부터 2009년생의 1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. 예약 시기를 놓친 만 16살과 17살, 즉 2004년과 2005년생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. 한편 대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은 76.4%, 접종 완료율은 71.6%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고 경북 역시 1차 79.7%, 완료는 74.7%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.